이 하느님한테 다 맡기면 내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건데 내가 잘못된 과보를 지어서 병을 얻은 건데 주인공한테 빌면 하느님한테 빌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결국 병이 나게 하고 안 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비로자나불이요. 하느님 내가 그 원인을 지어서 뿌린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고 비로자나불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그 과보를 얻게 해주는 분은 비로자나불이죠 이 양반한테 집중하고 우리가 이 양반한테 모든 지금 현재 난 결과물을 맡기다 보면 일단 내가 깨어나서 죄를 덜 짓게 될 거고 또 이왕이면 거기다 맡기면 제일 책임자한테 맡기면 더 뭔가 나은 과보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뿌린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뿌린 것만큼 오겠지만 내가 깨어서 그 과보마저 하느님한테 돌렸을 때는 또 새로운 과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거는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까지 그대로 제일 책임자한테 그대로 맡겼을 때는 그 맡김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씨앗을 뿌린 거기 때문에 더 나은 과보가 올 수도 있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꼭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결과마저 맡기고 거기다 결과까지도 다 맡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늘 깨어있게 되고 도력이 나와요 그분한테는 업력이 안 나오고 업에 늘 끌려다니는 분은 업력밖에 안 나오는데 이분은 자꾸 맡겨버리니까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 과보로 받을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모든 걸 맡겨버리는 마음으로 살면 늘 깨어서 그럼 아버지는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겠다는 건 깨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애고가 애고가 안 지고 있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겼다는 얘기니까 깨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참나는요 신기하게 신통을 줘요 육바라미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육바라미로 해결하게 도와줘요 플러스 알파로요 색다른 과보가 일어납니다 뭔가 바뀌어요 결과가 그때 문제가 해결돼 버릴 수도 있어요 소소한 문제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저는 한번 연구를 진하게 해봤습니다 저게 무슨 원리로 저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단순한 신앙이면 못 믿겠고 원리가 좀 타당해야 제가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몸에서 해보면서 느낀 소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아버지하고 맡기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깨어있으니까 좋고 내 안에 육바라미리 흘러나와서 좋고 과보가 바뀌니까 좋고 몇 개가 동시에 저는 한 일거삼드가 아니면 안 움직여요 한 번에서 한 세 개 정도는 좋아져야죠 우리가 움직일 보람이 있죠 이렇게 해볼 보람이 있죠 무조건 맡기시라는 그리고 맡기시면 여러분 진짜 편해집니다 애고가 몰라도 그런 느낌을 하셔야 돼요 그런 느낌을 알고 몰라 하시길 바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몰라 하실 때 주인공한테 하느님한테 참나한테 여러분이 아는 가장 신성한 존재한테 맡긴다는 느낌을 하시면 애고가 쉽게 내려놔집니다 누구한테 줄지 모르고 그냥 내려놓자면 애고가요 의심이 나서 못 맡길 수도 있는데 진짜 자기가 아는 최고의 신성한 존재한테 맡긴다고 생각하면요 그분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애고가 더 쉽게 모른다가 됩니다 아 믿을 수 있지 부처님이라면 믿을 수 있지 몰라 하고 나는 좀 쉬자 이게 더 쉬워지겠죠 애고가 저항이 더 약해요 모른다 할 때 훨씬 편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만 활용하면 재미가 없는데 수행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미탑을 권하는 거예요 꼭 그거에서 극락 가겠다가 아니라 아미탑을 외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극락의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이미 극락에 있는데요 미국과의 삶의 방편으로 활용하시려는 것을 요즘처럼 보여주신 적도 없는 일을 받은 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는었을 때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탄을 맞고 도와주 initiated 우리의 삶의 방탄을 감 Mont불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방탄을 맞고